한글자막 by 한효정 하지만 이 작자가 지금까지 배설한 글과 영상은 진화과학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런 쓰레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저는 수많은 글을 통해 최재천을 비판했으며 이제 열한 번째 비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식보다 손자가 더 예뻐 보인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최재천은 친족 선택을 들먹이면서 자식이 손자보다 더 소중하다고 단언합니다. 나와 손자 사이의 근친도는 0.25인 반면 나와 자식 사이의 근친도는 0.5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식보다 손자가 더 예뻐 보이는 이유를 최재천은 책임 문제로 설명합니다.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 하니까 책임감에 짓눌리지만 손자는 내가 키울 필요가 없으니까 마냥 예뻐 보이기만 한다는 겁니다. 손자를 하루종일 돌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책임감 때문에 손자, 손녀가 훨씬 덜 예뻐 보이는지, 같이 살면서 돌봐주는 손자와 가끔 보는 손자 중에 누가 더 예뻐 보이는지. 해밀턴의 규칙은 친족 선택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R은 근친도, 즉 유전자를 공유하는 정도입니다. 근친도가 높을수록 이 부등식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타 행동이 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자에 비해 자식이 나와 유전적으로 훨씬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친족 선택의 논리에 따라 다른 조건이 같다면 내가 손자보다 자식을 훨씬 더 사랑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해밀턴의 규칙에서 B와 C는 포모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B는 이타 행위의 수혜자가 얻는 이득이고, C는 베푸는 자가 치르는 비용입니다. B와 C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지 않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나이라는 대단히 중대한 변수에 대해서만 따져보겠습니다. 내가 90세 남자라고 합시다. 내 아들은 70세이며, 그 아들의 자식, 즉 나의 손자는 20세입니다. 내가 치르는 비용인 C가 두 경우에 같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친족 선택의 논리에 따르면, 내가 아들을 더 사랑할까요? 손자를 더 사랑할까요? 내 목숨을 바치면서 한 명만 구할 수 있다면, 아들을 구하는 것이 나의 유전자 복제에 더 도움이 될까요? 손자를 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까요? 만약 취재천처럼 해밀턴의 규칙에 사실상 R밖에 없으며, 비와 C는 들러리에 불과해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나와의 근친도가 훨씬 더 높은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예측할 겁니다. 손자는 20세이기 때문에 미래의 번식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큽니다. 반면 아들은 70세이기 때문에 잠재력이 보잘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70세 아들을 열심히 도와주어 봤자, 어차피 유전자 복제의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B가 보잘것 없을 겁니다. 따라서 70세 아들의 경우에 R값이 20세 손자보다 2배나 큼에도 불구하고, R과 B를 곱한 값은 오히려 훨씬 작을 겁니다. 해밀턴의 규칙에 따르면 R과 B를 곱한 값이 클수록 이타 행위가 진화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70세 아들에 대한 나이 사랑보다 20세 손자에 대한 나이 사랑이 훨씬 클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20세일 때 갓난아기인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갓난아기인 아들에 대한 나이 사랑이 어느 정도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내가 70세일 때 갓난아기인 손자가 있다고 합시다. 갓난아기인 손자에 대한 나이 사랑이 어느 정도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B는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0세일 때의 나이 번식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큽니다. 내가 죽거나 중상을 입으면 유전자 복제의 측면에서 아주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C가 매우 큽니다. 반면 70세일 때의 나이 번식 잠재력은 보잘것 없습니다. 따라서 C도 매우 작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70세에 얻은 손자의 경우에 20세에 얻은 아들의 경우보다 R값이 절반밖에 안됨에도 불구하고 C를 R로 나눈 값이 20세에 얻은 아들의 경우보다 훨씬 작을 겁니다. 해밀턴의 규칙에 따르면 C를 R로 나눈 값이 작을수록 이타 행위가 진화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70세에 얻은 손자에 대한 나의 사랑이 20세에 얻은 아들에 대한 나의 사랑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제시한 두 가지 사례는 해밀턴의 규칙을 적용할 때 손자에 대한 사랑이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훨씬 크도록 제가 일부러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 사랑과 손자 사랑을 비교할 때 이 두 사례의 결론을 무작정 그대로 적용하면 안됩니다. 어쨌든 근친도가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손자에 대한 사랑이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훨씬 클 수도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의 나이가 많을수록 내가 친족을 돕기 위해 희생할 때 유전자 복자의 측면에서 잃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내 나이가 많을수록 내가 아들이나 손자를 더 많이 사랑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막내와 늦둥이에 대한 부모의 유별난 사랑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손자는 노인이 되었거나 그 근처에 갔을 때 얻게 됩니다. 따라서 손자에 대한 사랑은 0.25라는 수치에서 막연히 기대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대체로 훨씬 클 것이라고 해밀턴의 규칙은 말해줍니다. 진화과학과 동물학 전문가로 통하는 최재천 교수가 무어라고 썼는지 감상해 보십시오. 치타보다 빨리 달릴 수 없으면 절멸한답니다. 하지만 치타는 포유류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치타가 사는 동네에 사는 초식동물들은 다 절멸하는 건가요? 그럼 치타는 뭐 먹고 살라고? 최재천은 치타에게 무슨 억화심정이 있어서 먹을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걸까요? 최재천 때문에 치타가 풀 뜯어 먹고 살게 생겼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전문가도 자기 분야에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즉석에서 한 말이 아니라 책에 쓴 구절입니다. 위대한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님께서는 책으로 출판할 때도 검토 한 번 안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위대한 과학 출판사 사이언스북스에서 이 책을 편집한 분은 도대체 뭘 하신 걸까요? 이 구절이 너무나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채기가 너무나 힘들었나요? 다윈은 지구의 모든 생물들이 서로 친족관계라는 대담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최재천은 친족 대신 가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겁나게 먼 친족을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민망하지만 이 정도야 시적인 표현으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재천은 여기에서 출발하여 생명권의 평등으로 나아갑니다. 모기와 인간이 친족 또는 가족이니까 모기와 인간의 생명권이 평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윈이 일깨워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윈은 지구상 모든 생물들이 서로 친족관계라는 가설에서 출발하여 지구상 모든 생물들의 생명권이 평등하다는 주장으로 나아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서로 친족관계라는 사실 명제에서 출발하여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의 생명권이 평등하다는 당위 명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일종의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봅니다. 자연주의적 오류는 최재천이 애지중지하는 취미들 중 하나로 보입니다. 모기와 인간의 생명권이 평등하니까 모기를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한번 니 꼴리는 대로 해 보십시오. 하지만 제발 불쌍한 찰스다윈을 팔아먹지는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최재천 교수님 최재천에 따르면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신에 의존하지 않고 우주의 생성과 생명의 탄생을 자연의 법칙을 끌어들여서 설명했습니다. 우주의 생성식이나 종의 기원이 졸지의 우주과학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종의 기원은 우주의 생성과 생명의 탄생을 다룬 책이 아닙니다. 우주가 존재하며 이미 생명이 생겼다고 가정한 이후에 생물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다루었을 뿐입니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생명의 기원 문제를 회피했다고 합니다. 종의 기원 1판과 6판을 비교해 봅시다. 이 구절에서 1판에는 없는 창조주라는 단어가 6판에는 등장합니다. 창조주가 생명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부터는 자연 법칙에 따라 진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윈이 생명의 기원에 대한 가설을 다룬 적이 있긴 하지만 종의 기원이 아니라 후커에게 보낸 편지에서였습니다. 최재천은 레이크의 스쿼트들이 모두 신사의 도우를 지킨다고 주장합니다. 폭력을 써서 암컷의 선택권을 뒤집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 따르면 레이크에서도 스쿼트의 암컷을 괴롭힙니다. 다른 곳에서는 온갖 종의 스쿼트들이 온갖 형태의 사기나 폭력을 쓰는데 레이크에서만 신사도를 무조건 지킨다면 대단히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최재천은 무슨 자신감인지 절대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최재천의 글과 영상에는 모든, 유일하게, 절대로, 예외 없이와 같은 단어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지구에는 온갖 희한한 종들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예외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문이 너무나 많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한 개인이 읽을 수 있는 것은 그것들 중 지극히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읽은 논문과 책에서 예외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예외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최재천만큼 멍청하다면 최재천만큼 용감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신사도를 애지중지하는 최재천이 어떻게든 그것을 자연에 투영하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도덕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최재천에 따르면 성전환 현상은 지금까지 척추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어류에게서만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양서류에 속하는 갈대개구리의 성전환 사례가 관찰되었습니다. 1982년 논문에서도 양서류의 성전환 사례를 언급합니다. 최재천의 글과 영상에는 모든, 유일하게, 절대로, 예외 없이와 같은 단어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지구에는 온가 다양한 종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같은 단어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굳이 이런 단어를 쓰고 싶다면 내가 지금까지 읽은 발언은 과 같은 단서를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최재천처럼 이상한 방향으로 대단히 용감하다면 이런 단서 따위는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덕하한테 뽀록나도 수많은 팬들이 여전히 열광해 줄 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넓고 최재천같이 띠란 작자가 훌륭한 과학자이자 대중과학 저술가라고 인정해줄 띠란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최재천에 따르면 문화결정론자들은 모든 것이 문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앞을 볼 줄 알고 식욕을 느껴서 엄마의 젖을 뺍니다. 태교로 식욕을 가르치지 않으면 갓난아기가 쫄쫄 굶어도 젖을 빨 생각을 안 한다고 주장하는 문화결정론자가 있습니까? 태교로 시각을 가르치지 않으면 2차원 막막이 맺힌 상에서 출발하여 3차원 공간을 재구성해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문화결정론자가 있습니까? 최재천만큼이나 띠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문화결정론자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유전자가 결정한다고 보는 유전자결정론이라면서 진화심리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심리학에 대한 허수아비 공격입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은 아주 많은 것들이 학습, 사회화, 문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예컨대 한국어의 그 모든 단어들의 발음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진화심리학자는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과 사회의 모든 것을 유전자가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순수한 유전자결정론자가 사실상 없듯이 모든 것을 문화가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순수한 문화결정론자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도 최재천은 진화심리학에 대한 허수아비 공격을 물구나무 세워서 문화결정론자들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최재천 교수님, 이번 기회에 역지사지라는 말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교수님이 이 사자성어의 뜻풀이를 잘 외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지사지를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진짜로 배웠다고 어디가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나 막스주의자가 허수아비 공격으로 진화심리학을 비판하는 것이 꼴보기 싫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위 문화결정론을 허수아비 공격으로 비판해서는 안됩니다. 최재천은 문화적 차이에 기반한 논의는 묘사 또는 기술일 뿐이며 인과적 설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최재천을 위해 문화를 끌어들인 인과론적 설명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mom 또는 mother라고 부르는 대상을 한국 사람들은 엄마 또는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언어문화의 차이입니다. 한국에는 한국어 문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아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마 라는 말을 하며 그것을 아기가 학습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아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mom 이라는 말을 하며 그것을 아기가 학습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언어권의 언어문화는 재생산됩니다. 한국어권에서는 사람들에게 엄마라는 단어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엄마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음파를 통해 아기의 고음악으로 전달됩니다. 엄마라는 단어에 대한 지식이 원인이며 엄마에 해당하는 음파가 결과입니다. 이제 그 음파가 원인으로 작용하여 아기의 뇌에서 엄마와 관련된 정보처리라는 결과를 일으킵니다. 최재천 교수님 이것은 인과론적 설명이 아니라 기술 또는 묘사에 불과하다고 우길 겁니까? 최재천은 문화를 끌어들인 논의가 인과적 설명이 아니라고 우김으로써 후천론적 설명을 제시하는 기성 사회학자들 뿐 아니라 그 후천론적 설명이 옳다고 인정하는 진화심리학자들도 엿먹이고 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엿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엿먹는 사람은 최재천입니다. 진화심리학의 논적을 실제보다 훨씬 바보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가짜 단점이 아니라 진짜 단점을 공격해야 합니다. 많은 쟁점들에서 진화심리학과 기성사회학이 충돌하는 이유는 기성사회학은 단지 기술만 하는 반면 진화심리학은 인과론적 설명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기술과 정확한 설명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인과론적 설명을 제시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겁니다. 최재천 교수에 따르면 이 세상 모든 생물에서 정자는 난자에 비해 엄청나게 작습니다. 어떤 초파리는 길이가 무려 6cm나 되는 정자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몸 길이의 20배가 넘는답니다. 길이로 따지면 지구 최고 기록입니다. 난자에 비해 엄청나게 작다고 말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최재천은 전혀 예외가 없다는 말을 그냥 추임새로 넣은 걸까요? 과학자가 그러면 안됩니다. 대중을 위해 글을 쓸 때도 그러면 안됩니다. 그 초파리가 얼마나 섭섭해하겠습니까? 이 초파리의 정자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긴 이유에 대해서는 공작의 꼬리와 비슷하게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우월한 수컷 공작일수록 크고 화려한 꼬리가 주는 부담을 더 잘 견딜 수 있듯이 우월한 수컷 초파리일수록 긴 정자가 주는 부담을 더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긴 정자가 정직한 신호로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핸디캡 원리를 끌어들인 설명입니다. 피셔의 폭주 선택을 끌어들인 이 논문도 보십시오. 최재천에 따르면 어느 종에서든 편법이 정도보다 더 효과적인 예는 없습니다. 최재천은 이 말에 덧붙여서 편법을 쓰려는 남자들에게 조언까지 해줍니다. 편법보다 정도가 더 효과적이니까 편법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월한 수컷들은 상대적으로 정도를 걷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암컷의 선택을 받아서 짝짓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반면 열등한 수컷들은 상대적으로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암컷에게 속임수나 폭력을 쓰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우월한 수컷들은 우월하기 때문에 대체로 짝짓기에 더 성공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를 걷는 수컷들이 대체로 짝짓기에 더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도와 짝짓기 성공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는 것은 과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최재천은 이런 기본조차도 무시합니다. 편법을 쓰는 열등한 수컷들이 정도를 걷는 우월한 수컷들보다 짝짓기 성공도가 낮은 이유는 편법을 쓰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열등하기 때문일까요?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골치 아픈 연구를 해야겠지만 제 눈에는 답이 거의 뻔해 보입니다. 열등하기 때문에 짝짓기 성공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편법보다 정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편법을 쓰는 수컷의 짝짓기 성공도와 정도를 걷는 수컷의 짝짓기 성공도를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편법을 쓰는 열등한 수컷과 정도를 걷는 열등한 수컷을 비교하는 것처럼 다른 조건이 같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평범한 초등학생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교수직이나 헤쳐먹은 최재천은 이것을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등하기에 암컷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수컷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수컷이 암컷에게 속임수나 폭력을 쓰기 때문에 그나마 약간이라도 짝짓기에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속임수나 간간히 진화하는 이유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수컷이 최재천의 조언을 따른다면 더 망할 겁니다. 최재천은 자신의 도덕적 입장을 자연에 투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도덕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자연은 냉혹합니다. 자연은 편법보다 정도를 사랑하는 최재천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물리법칙들에 따라 작동합니다. 물론 최재천이 겁나게 돌대가리라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에 대한 개념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를 나불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